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자 오늘의 볼게임 무려 마인크래프트 제가 마인크래프트 손에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제 인생 첫 마인크래프트 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마인크래프트 컨텐츠는요 아이즈라는 공포 탈출 맵입니다 하하 그리고 제 스킨 이쁘죠 여러분들 아 휴지 그 자체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이제 앞으로 공포 탈출 맵 위주로 마인크래프트 좀 즐겨 볼까 합니다 근데 붉음이 조금 으스스 하긴 한데 이 귀엄귀엄한 마인크래프트 딱 분위기에서 그 무서워 봤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한번 가봅시다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노랄모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은 한번 가볍게 한번 해봅시다 한번 스타트 해봅시다 스타트 자 지금 제가 보니까 약간 강도인 것 같은데 도둑이네 집에 지금 돈가방 털러고 왔습니다 계도 휴팡이 되어서 싹 다 슬워보자구요 pues 소리 뭐야 고컬 뭔데 오케이 lash Shan 몰래 물 따고 지금 안으로 틀어왔습니다 무사히 잠입한다는 성공을 했다 오늘의 목표 하하 돈주머니 싹 다 털어가지고 가져가는거지 자 맵이 또 생겼구나 지금 내가 어디 있는건데 출구 테레비가 있고 맵이.. 맵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일단은 주변에 뭐 살펴봅시다 가져갈 수 있는 건 딱히 없는 것 같고 침대 괜찮아 침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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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에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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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도 뭐야 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지금 돈주머니 50개 찾아야되요 제가 오케이 하나 찾았고 두개 일단 여기는 쓰레기장인거 같거든요 오케이 세개 아 이거 별거아니구만 여기 지하실이고 키? 맵이 크구나 좋아 내가 오늘 돈주머니만 찾고 그냥 나가줄게 자식들이 말이야 이거 오 오 오 오 오 오오 오 오 오오 오 오 오오 뱱뱱뱱 지금 제가 현재 있는 빛이 저 왼쪽에 이상한 놈 하나 있는거 같은데 방금 제가 뭐 이 뭐 하나 본거 같거든요 사운드 뭐야 이거 도대체 키가 키 있는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돈주머니 개꿀 다섯개 뭐 방금 이상거 하나 본거같애 키를 찾아야 된다는게 이 얘기였구만 나이스 일곱개 이거 별거 아닌데 순식간에 깨주도록 하겠어 내가 일단 이 집이 들어왔을때 뭐 느낌이 쎄하긴 했는데 그래봐야 나 궤도 휴팡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대로 그 돈만 가지고 빤스런트 해줄테니까 기대해 아 이거 공포맵 이거 재밌네 근데 약간 슬렌더리너 하는 기분이랄까요 아 아 아 어 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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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뭐 이상한거 볼거같애 방금 깜짝이야 아 아우 왜이렇게 깜깜한겨 이거 아우 진짜 보이질않아 자 문 열어주세요 그렇지 10개 별거 없네 저란게 개꿀쓰 아이씨 나 이거 길치라서 이거 맵을 봐도 모르겄네 음 여기가 탈출구 오케이 위쪽으로 올라간다 하나 하나씩 볼게요 그리고 이 방이 연결이 되어있고 오오 바람소리 미쳤다 12개 개꿀 13개 나이스 벌써 탈출각 잡혔죠 여러분들 별거 없네 이 게임 이거 어 나 좋은말할때 그냥 나간다고 했어 그렇지 14개 헤헤헤헤헤헤헤헤 바로 나갑니다 식사를 하는 공간인거 같은데요 아닌가 거실인가 오오오오오오 그렇지 열쇠까지 발견 깔끔쓰 그 다음에 15개 뭐 없네 잠깐만 뭐야 어딜 가야해 해야지 접히면 어떻게 된건데 들어가 엄마! 싸움 잘하나? 들어와! 죽으면 처음부터 다 시작입니까? 이거 돈 주머니 위치는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요? 돈만 가지러 왔을 뿐인데 왜 내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죠? 으어어어어 이때 걸려도 무빙 잘 치면 돼 괜찮아 일단은 6개 챙겼고 7개 나이스 죽지만 않으면 된다 잠깐만 이 눈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? 저 귀신은 과연 어떤 귀신이길래 저는 그냥 돈만 가져가려고 했을 뿐인데 가구가 흔들리면 근처에 귀신이 있다는 거거든요? 가구 흔들리나 잘 체크하자 어저씨..으로 걸어지고 어저씨... 어헉otional 하 degrees 헓 unin원한 마음 헝허헣헝헛헉 오 오 오 오 오오! 겁나 안들려! 잡아마왜 호달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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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nny 호드는 또 뭔데 이거!! 흐 흐흐흐흐 제가 가세요 제발 하이 ㅠㅠ 아.. 20개 그 후lon 왕행 맞게 있던 공간 뿔뿔뿔뿔뿔 11개 13개 거의 다 왔다 왔다 왔어요 왔다요 그 다음에 키 오케이 키만 열고 나 와 15개 16개 4개만 더 어디 패번인데 없겠지 자, 다시 돌아가면서 차근차근 차근차근 еле씨 어디 가나 떨리는 거 같은데 각오 떨리는 거 같은데 에어어어어어 코드 어? 코드 쓰는 곳이 있구나 오케이 이거 먹고 17개 이 방 이 방이에요? 여기는 없고요 선생님. 어 컴퓨터 방이네요 오케이! 16개 2개만 더 2개만 더 나갈 공간이 오케이 19개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오케이! 다 얻었다 다 얻었어 코드방은 뭐죠? 어 뭐야 4층도 있어요? 자 가면 옥상까지는 왔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잘못 만나면 좀 곤란한데 24개, 25개 자 코드 입력 어 뭔데 어 뭐야 에? 어? 야 야 야 아니 야 야 이거 내놔 내놔 아 아니야 이거 뭐 저거 다 얻었으니까 이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에 아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저 나갈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이크래프트 첫 번째 시간 공포 탈출맵 아주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좀 길지 않게 좀 공포적인 요소? 부금이나 이런 거 굉장히 깔끔하게 잘 넣어가지고 만들어놨네요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꼭 공포 탈출맵 아니더라도 추천해 주실 맵 같은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